70억 세계인을 보는 새로운 눈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땅에서 탱크를 탱크를 3D 프린터로 찍어낸 겁니다 프린터로요? 네 3D 초코 프린터가 되겠고요 이게 지금 3D 프린터로 글씨를 인쇄한 거죠? 입이 떡 벌어지는 호화 별정과 너무나 좁고 정말 그 방 한 칸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요즘 맨홀리 맨홀린? 네 이런 단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